자 안녕하십니까 크리키노원의 백사장 크리키설비의 백사장입니다 아 여기 청도 강남면입니다 강남면 아주 강남면 지금 농수로 아니고 여기 정화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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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에 허가받고 정식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가정용 사후인용 묶고 있고 구덩이 파서 수도관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변기 작업 파가지고 다시 쭉 빼나와가지고 정화조 묶고 까가지고 이쪽으로 본출 이 작업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인에 에잎 에잎 한글자막 by 한효정